철근 가격이 내림새로 돌아서 건설업계가 정상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.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톤당 14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철근 가격이 지난주에는 100만 원 선으로 하락하는 등 공급 물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톤당 75만 원에 머물던 철근은 5월에 최대 140만 원까지 2배 가까이 올라 건설 공사가 중단되고 업체들이 입찰이나 납품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.